안녕하세요.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우리 신의한수를 향한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세력들의 공세가 아주 맹렬합니다. 지난날 저희가 고성산불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그 뉴스를 가지고 그리고 가짜뉴스다라고 매도를 한 것에서 모자라서 기어코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저희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박창훈 정치부장님께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두고 봐야 될지 우리 당사자인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왔습니다. 출석 요구가 왔네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뭔가 훈장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한거한 그런 증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월에 고성과 그 인근 지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산불이 발생한 그 당일에 문재인의 행적이 매우 수상하고 의심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공개해명 초단위로 밝혀라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서 얘기하면은 문재인이 직접 고소를 하면 쫌생이가 되니까 민주당을 시킨 건 아닌지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건 처벌 의사를 밝힌 건 아닌 건지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고발은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이 고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해서 일반 네티즌들까지 총 75명을 고발을 했다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의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괴롭히고 귀찮게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날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문재인이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짤이죠. JTBC에 나와서 근거 없는 비판 비난도 참느냐 물어봤더니 참아야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고발한 것만 몇 건입니까? 그게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건가요? 민주당이 고발한 건 고발한 게 아닌가요?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건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본인이 했던 얘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가치가 있나 요즘에 그런 얘기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딴게 뭐냐 저딴게 국회의원이냐 저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딴게 대통령인지 국민들한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그게 대통령인지 전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2014년 11월 25일에 했던 얘기입니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게 재갈을 확실하게 물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대통령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댓글만 봐도 일방적인 공감을 얻은 댓글을 보면 단군 이래 최대 피해 났으면서 대응 잘했다고 지들끼리 자화자차했다. 이런 댓글. 혹시 이 사람도 고발한 건 아닌지. 그러게 말이에요. 1분 단위로. 저희는 1초 단위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개를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저희가 그거를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해당 영상들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던 사진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던 것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짜뉴스라고 딱 끊어서 했던 게 어처구니 없고 과연 이 사람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화 관련해서 정윤해가 어떻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끔찍한 루머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렸고 그것이 나중에 당연히 거짓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줬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저희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이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게 저는 국민의 한사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당시에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면서 워딩을 한번 타이핑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9시 40분경에 위기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12시 20분경에 위기관리센터에 가서 화재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 40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뭐 숙취 때문에 못 나온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라고 했어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궁금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뭐 여기에 2시간 40분 동안 과연 숙취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했냐고 궁금하다. 아니 국민이 궁금하면 답해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늘 주장해왔지 않아요? 대통령이 국민이 요구하는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게 대통령입니까? 과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대통령이 쥐가면서 왕이에요? 무슨 뭐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국민이 선고로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심부름금이고 머슴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승질내는 거 아닙니까?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딴 게 대통령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워딩을 좀 보여드리면 그러면 문재인의 7시간을 1초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가 이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 뭔가 잘못한 것. 술을 많이 먹어서 숙취가 있어서 못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신혜 씨 대표님이 한 얘기예요. 아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게 뭐 잘못된가요? 그러면 그때도 영상에서도 있지만 문재인의 왜 7시간이냐고 그랬냐면요. 언론인들과 행사를 하고 떠난 다음에 약 7시간 후에 위기관리센터에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했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진짜 지랄 연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래놓고선 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자료에 이현주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도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대통령이 산불이 난 지 5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글이 떳떳하면 당시 행적을 밝히면 될 걸 대응 가치가 없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 더더욱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건데 도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강력 대응한다고요? 온라인을 한번 보세요. 국민들 다 고발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웃긴 건 문재인은 그런 얘기했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해놓고선 민주당이 고발한 건 대응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엄밀한 마음이 그런 거죠.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마치 뭐 이런 걸 가지고 라는 느낌을 갖다가 점점 분위기가 쎄지니까 갑자기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고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이게 반국 낀 놈이 성내는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한 건 저는 사실상 문재인이 고발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니 이거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그랬을 때 문재인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종합해보면 본인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냥 설명을 요구한 건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 의사가 없으니까 경찰은 수사하지 마라. 반의사 불벌제니까요.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요. 재갈 물리고 어떻게든 처벌시키려고 어떻게든 재판 보내려고 벌금형 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아주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 세월호 당시에 문재인이 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인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번 고성산불의 책임이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건 국민 대부분의 아마 문재인 좋아하는 이만큼 한 줌도 안 드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산불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텐데 국민의 99.9% 정도는 저는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세월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밝혀라고 하면서 했던 헛소리인데 그리고 또 박영선이 한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박영선은 그랬습니다. 지금 본지는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긴 시간 동안 왜 국가가 한 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 또한 대통령이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저는 풀기 위해서 문재인 너 뭐 했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뭐 했냐 그랬더니 잡아들이고 한다? 아니 이건 무슨 뭐 김정은도 안 할 짓이에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신해안수 그리고 진성호 방송 등등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70여 명을 아주 일괄적으로 지금 다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해안수 채널 통해가지고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블로그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블로그에 영상을 그냥 공유해서 올린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가만히 있다 그냥 당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를 물리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랑 그냥 딱딱지 찍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네 그냥 가는 거야. 너네 경찰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아몰라. 난 고발할 거야. 그거거든요. 처벌을 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반이사 불벌죄니까 불처벌 의사를 밝히면 조사조차 이뤄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 문재인이 그러면 국민을 처벌하겠다. 처벌하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GT&T 거기에서 찬밥 신세 나가고 능멸이나 당하지 말고 와 여기 시내완에서 스튜디오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박창원 부장님께서 이번에 경찰 출석 요구서와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잘 대응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표인도 물론 잘 대응하실 거고요. 어차피 끝까지 싸울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법률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합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자신의 죄를, 죄값을 치를 때 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창원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신의 한 수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등 채널로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영상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당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가짜뉴스다 뭐다 하면서 마치 저희가 허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성원의 방법 물론 정기 후원이라든가 슈퍼챗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영상을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게 최고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있을 이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 반드시 이겨내서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순간이 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